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그렇게 원하셔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정말 나를 위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대시면서 때로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너를 멸망케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희들을 다 그냥 멸망케 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꼭 순종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복을 받는 자가 되거라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멸망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몽두리로 그냥 두들겨가지고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회개하고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얼마나 많은 복을 예비했는데 내 생명을 다 바쳐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있는데 이곳으로 와야지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환란과 고난과 시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도 몰라 그래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평생을 정말로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미련했군요 제가 어리석었군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돌았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이미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복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간절하냐 우리가 그 은혜를 알면 우리 마음 속에 아주 새로운 이 마음이 도단합니다 저도요 정말 철없고 어릴 때였지만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그때가 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전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라도 만날까 싶어가지고 그냥 맨날 그렇게 아니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에 제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교회 가면 늘 듣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귀에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왔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니 늘 교회 가면 듣는 얘기 뭐 그냥 그런 얘기라고 늘 생각했던 그 얘기가 어느 날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거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제 가슴에 꽂힌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이면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 그때는 그 기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마음 속에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그대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그 기도가 서원이 됐던 거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40년 세월이 넘도록 오직 한 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만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렇잖아요? 이야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정말 세상에는 온갖 환란 고난 뭐 그냥 집에서 그냥 저를 쫓아내고 너 같은 놈은 없다 네 이름을 호적에서 파낸다 그리고 질질지로 쫓겨나서 몇 년 동안을 혼자 살아야 했는데 도대체 왜 도대체 뭔지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감사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본안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는 정말 청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을 다해서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국당에서 그들을 출애국시켜서 그 광야 고생길이었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정말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 고난과 시련 속에 수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자기는 내 위족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그건 내 위족 속에게만 허락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성막을 섬기는 이 주의 일을 하는 백성들 그러면 다른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중에는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네 삶, 네 몸을 데리고 싶거든 너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레비기 2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값을 정해줬어요 참 재미있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러면서 이 사람마다 값을 정해주세요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예수산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 갤로는 50세 갤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 갤로 하며 그러면서 사람마다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심지어 어린 아기에게도 너희가 네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값을 정해줄 테니 너희가 이 값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값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도 만약에 너희가 형편이 되지 않으면 제사장에 가서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형편에 따라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 마음에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어쩐지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 군복을 착 입고 세수를 하고 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면서 거울 앞에 딱 설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한 번에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이 웃돌이를 이렇게 착 입는단 말이에요 입고 주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믿어지고 고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보다 더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예배당 밖에 있을 때하고 예배당 안에 있을 때하고 값어치가 그냥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이 어디서 오느라 하고 우리 손을 잡아서 나를 이렇게 자기에게 이끌 때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보배롭고 정기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래위기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너희를 부르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를 나의 소유 삼기 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너는 내 안에 그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세상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의 목자는 나다 너는 나의 양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래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래위기 20장 한번 뒤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잊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자 래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 속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그냥 우리에게 온갖 고난과 시련과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환란 속에 나의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변하고 온 세상이 불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도 한번 가봐요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하심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은사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한평생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심령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당신의 소유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간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한 자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임을 알라 너희는 나의 소유 내가 너희를 소유 삼기 위해서 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저 애국에서 근저 내온노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이 택하시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제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당신의 조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